주차해 놓은 차에 해코지를 했습니다. 이거 처벌할 수 있나요? 내용을 보죠. 집 앞 골목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평소에 상가 고객을 위해 낮에는 비워둬야 하지만 밤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해도 뭐라고 안 하더군요. 상가 주차장인가 보네요. 그런데 낮에는 상가 고객들을 위해서 비워둬야 되고 밤에는 비어있으니까 그동안 주차해도 뭐라고 안 한다고 하더군요. 어제 하루 회사 차에 문제가 생겨서 아, 어제 제 차를 놔두고 하루 동안 빼지 않았군요. 아침에 뺐어야 되는데 밤에는 대고 아침에는 빼줬어야 되는데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연락처 명함이 거기다가 연락주세요라고 명함을 갖다가 윈도우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껴놓죠. 유리 안쪽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빨간 글씨에 항의서가 와이프에 끼어 있어서 그걸 치우고 차에 타려고 운전석에 다가갔더니 운전석 유리창에 가래침을 서너 번 뱉어놔서 말라붙어 있더라고요. 닦으면 되죠. 그런데 운전석 앞바퀴 휀다를 발로 찾는지 휀다를 뜯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튕겨 나올 수 있죠. 콧 끼어 있는 걸 펑치면 튀어나오겠죠. 이건 좀 심하다 싶어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시동시에만 작동하지만 골목 CCTV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부는 침은 닦으면 되고 펜다도 다시 끼우면 된다고 끼워 맞추시더라고요. 확실히 떨어졌다가 끼운 티는 납니다. 남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것은 제 잘못이니까 따로 처벌받겠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주차요금을 내야 된다면 주차요금을 내야 되고요. 또 아침에 빼줘야 되는 그렇지 못한 것은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게 처벌 대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불법 주차구역은 아니죠. 주차장인데 상가 주차장에 내가 낮에 계속됐던 것. 그것은 처벌 대상은 아니고 주차요금을 낼 문제든지 아니면 좀 쉬운 소리를 듣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의 차에 해코지를 했으면 벌을 받아야겠죠. 보통 그럴 때는 경고장 붙이잖아요. 경고장 딱 붙여서 떼려고 하면 좀 힘들죠. 경찰은 미지근하지만 저는 꼭 간단한 벌금이든 뭐든 처벌을 원합니다. 가해자에게 어떤 혐의를 물을 수 있을까요? 침 뱉은 거 침을 사람한테 뱉으면 그것은 폭행죄든 모욕죄든 뭐가 되겠죠. 그런데 차에다 뱉은 거 차에다 뱉었더라도 이렇게 닦으면 되면 그래서 차가 망가진 건 아니죠. 그런데 과도한 비용이 들 정도로 거기다 페인트칠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돈을 들여서 닦아내야 될 정도라고 하면 그것은 송개죄입니다. 재물 송개죄입니다. 그런데 침 뱉은 거 그거는 닦으면 되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휠, 휠을 발로 찼어요. 발로 찼고 이렇게 됐다. 침 뱉은 거는 아, 여기 침 자국이 이렇게 돼 있군요. 말라붙은 거 이거 세 군데네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건 닦으면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발로 차서 여기가 틈이 이렇게 틈새가 돼 있네요. 이거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안 망가지고 그냥 옆으로 빠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저거 망가져야만 처벌 대상일까요? 금이 갔으면 재물 송개죄죠. 그런데 발로 뻥 찼는데 망가지지는 않고 옆으로 이렇게 끼워진 게 빠지기만 했어요. 이건 뭘까요? 이거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톡! 그런데 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런데 에이씨! 하면서 발로 뻥 찼으면 망가뜨릴 마음으로 찬 거죠. 그런데 망가지지 않았어요. 뭔가요? 미수죄입니다. 재물 송개 미수죄. 미수는 처벌 규정이 있어요, 처벌합니다. 그러면 형법에 찾아봐야죠. 재물 송개 미수죄가 있는지 찾아봐러 가겠습니다. 형법 제 366조에 타인의 재물. 타인의 재물이죠, 자동차. 타인의 재물을 송개.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 송개죄예요. 그리고 저 밑에 371조에 미수범은 처벌한다. 재물 송개 미수죄입니다. 여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주차시켜놨어? 기분 나쁘면 그럼 거기다 경고장을 붙이든가. 아니면 만약에 불법 주차 같으면 구청에 신고하면 끌어가잖아요. 아니면 주차단속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갖다가 내가 발로 뻥 차는 거. 그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재물 송개 미수죄 갖다 키우면 되니까 처벌이 무겁지는 않겠죠. 무겁지는 않지만 한 칸 올라갑니다, 전과에. 벌금, 글쎄 얼마나 될까요? 벌금 몇십만 원? 벌금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되겠죠. 또는 죄송합니다, 좋게 해서 합의가 되면 기소해야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주차 문제 때문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참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다툼이 이어지기도 하는데. 나무차 이렇게 기분 나쁘다 해서 발로 차는 행위. 그런 거 또 가래침을 뱉는 행위. 그거는 조금 도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Training 한글자막 by puisque